안녕하세요 실업소니 입니다 오늘은 이제 하머 10번째 강좌 1110 하머 110 인데요 저번에 약속 드렸듯이 오늘은 이제 드디어 트레몰러, 비브라토, 레가토 그리고 스트럼까지 다 한번 보겠습니다 트레몰러랑 비브라토부터 시작을 하자면 사람들이 이거의 차이를 잘 모르는데 우리가 많은 차이를 잘 모르는 이유가 특별히 기타를 연주하거나 이러면 기타 에펙터가 주로 이제 둘 다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 용어를 쓸 때가 많고 그리고 일부러 페달 자체를 두고 에펙트 자체를 두고 들어봤을 때 좀 사소한 차이를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트레몰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 음량의 음량의 변화입니다 음량의 변화고 비브라토 같은 경우에는 음정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피치의 변화고 이거는 볼륨의 변화입니다 트레몰러는 볼륨의 변화 그래서 일단 여기 depth랑 speed랑 gap이 있는데 depth는 깊이 라는 뜻이죠 깊이 그래서 보시면 이 음량이 제가 이걸 돌릴수록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갔다 하는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스피드를 이렇게 올렸을 때는 더 빨리 그 다음에 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0도 부터 180도 아 360도 까지 있는데 180도에 있을 때 딱 정확히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 이쪽으로 갈수록 오히려 한쪽으로 더 치우치거나 반대쪽으로 더 치우치는 형상이 있습니다 0도를 했을 때는 그 원래 제가 말했듯이 트레몰러는 음량의 변화라고 했죠 음량의 변화듯이 0도를 해 놓으면 그냥 음량만 변화가 됩니다 이 트레몰러 같은 경우에는 뭘 따라 하는 거냐 하면 어 그 레슬리 스피커라고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시면 구글 한번 검색 엔진에 서치를 해보면 레슬리 스피커라고 이제 도플러 효과를 써 가지고 이제 어릴 그 물리학 시간이거나 아니면 과학 시간때 한 중고등학교 과학 시간때 배웠을 건데 그 자동차거나 아니면 기차가 이렇게 우리한테 다가올 때거나 멀리 갈때 그 기차의 소리가 있으면 으응 하면서 이렇게 멀리 가는 게 그 음정이 낮아지거나 좀 약간 높아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일어나는 효과가 거리에 인해서 소리가 압축되면서 일어나는 건데 그거를 재현하려고 만들어낸 게 레슬리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효과를 여기에서 다시 나타내기 위해서 트레몰러를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브라토 같은 경우에 제가 얘기했듯이 음정의 변화입니다. 피치의 변화죠. 그래서 Depth를 하면 0부터 100센트까지인데 100센트는 정확히 1 반음입니다. 원 세미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도에서 도샵, 도샵에서 레 이렇게 되겠습니다. 미에서 팝. 딱 반음이 되겠습니다. 스피드는 얼마나 빨리 왔다 갔다 하는 거겠죠. 그거를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비브라토는 실제로 여기에서 제가 별로 안 쓰고 다른 사람들 봤을 때도 별로 안 쓰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가 그냥 피치에 가서 여기에 L4를 선택을 해주시면 L4에서 그냥 이렇게 변형해주는 게 훨씬 더 조절 가능하고 그냥 바꾸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해줄 때가 대부분이고요. 그게 비브라토고 이제 레가토랑 폴트멘토를 한번 보겠습니다. 레가토랑 폴트멘토랑 이것도 사람들이 차이를 잘 모르는데 레가토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음이 있으면 제가 한 음을 누르고 있고 한 음을 누르고 있는 사이에 다른 음을 누르게 되면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런 게 레가토랑입니다. 그러니까 이어주는 느낌이 되죠. 그거에 반면에 포타멘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한 음을 눌렀다가 그걸 뗐다가 다른 음을 눌렀을 경우에도 제가 지금 레가토로 해놨는데요. 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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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는 느낌입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만약 기타를 연주하신 분들 아니면 현악기를 연주하신 분들은 잘 이해가 될 텐데 레가토는 이제 기타에서 슬라이드 그러니까 웅 했을 때 슬라이드를 재현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를 했을 때 한 음에서 다른 음으로 이렇게 슬라이드해서 갈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냥 아예 없는 음에서 그냥 그 음으로 이렇게 슬라이드해서 들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레가토랑 폴트멘토라고 각각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약간의 다른 기능들인데 이제 그냥 1대1 리니어가 있고 그 다음에 로그 커브가 있는데 로그가 리니어 같은 경우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바로 깎이 있는데 로그 같은 경우에는 로그 그래프처럼 약간의 커브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밑에 픽스트랑 variable가 있는데 픽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 간의 차이가 별로 없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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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를 갔을 때거나 아니면 도에서 이렇게 갔을 때거나 같은 같은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그 우리가 variable를 해놓으면 더 높은 음으로 더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원음에서 이게 레가토가 가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음... 네 그래서 그게 variable랑 fixed고요. 그 다음에 레가토 여기서 명심해야 될 건 레가토에서 이거 리밋이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포터멘털 리밋은 여기에 있습니다. 리밋이 뭘 하는 거냐면 리밋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우리가 딱 한 옥타브 내에서만 이렇게 레가토가 가능하게 만들고 싶고 그 밖으로는 강하게 만들기 싫다면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낮게 내려갔을 경우에거나 더 높이 올라갔을 때는 경우에는 레가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경우에 이 리밋을 사용해주면 되겠습니다. 두 옥타브까지 가능하네요. 이것도 아마 두 옥타브까지일 겁니다. 아닌가? 한 옥타브까지이네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Velocity to Portamento 뭐 레가토 이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더 강하게 했을 때 더 빨리 올라가고 더 약하게 눌렀을 때 더 천천히 올라가고 뭐 천천히 내려가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빠른 예로 바로 차이를 알 수가 있겠죠 그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스트롬이 있는데 스트롬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일단 코드를 하나만 넣겠습니다. 이런 코드가 있는데 그 제가 스트롬에 이렇게 타임을 했을 때는 스트롬이 이제 기타로 이렇게 있었을 때 그러니까 그냥 코드로 눌렀을 때는 이럴 텐데 이렇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스트롬 모드가 있고요. Up은 그냥 그대로 위로 이렇게 되는 거고 다음 같은 거는 이렇게 되는 거고 Alternate은 위로 왔다 다시 한번 내려오는 거 이렇게 되는 거고 Random은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타임은 이제 그 파트 시 이제 얼마나 빨리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텐션이 있는데 텐션 같은 경우에 딱 정중환에 있을 때는 모든 음이 다 동등하게 연주가 됩니다. 근데 이게 밑에 있을 때는 보시다시피 처음 이 점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세 점이 따르죠. 그러니까 처음 점은 처음에는 느리게 이렇게 되다가 빨리 이렇게 바꿔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했을 때는 가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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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빨리 된다는 겁니다. 갖고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따로 설명할 거는 제가 따로 설명할 거는 이제 주로 레가토거나 이제 포타멘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로 이제 리드를 만들 때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기타거나 이런 걸 할 때도 리드 기타라고 하죠. 그러니까 리드를 만들 때 베이스 그런 거 말고 리드를 만들 때 주로 많이 쓰이고 그렇게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트레몰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끔씩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사운드를 더 넓게 더 와이드하게 더 스테레오 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약간씩 써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써주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 스트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에 지에이터가 있는데 이게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걸 많이 쓰고 그게 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는 우리가 이제 드디어 그러니까 100 시리즈가 끝나고 이제 200 시리즈로 들어갔는데 하머 200 시리즈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FX를 한번 보겠습니다. 좀 더 전문적인 거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고급반이죠. 그때까지 기대해 주시고 많이 구독해 주세요. Peace 2-3 2-3 1-3 1-3 2-3 1-3 아멘